나 씻고 올게 아우, 이건 춥다, 아직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물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가 어우, 여기 뜨거운 물이 엄청 나온다 참망도 나오나? 어, 풀들도 나오는구나 하루종일 바닷바람이 오셨다니 먹방, 그리고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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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진짜 개운한데 지니언니, 진짜 씻을 마음에 없나? 이, 따뜻한 물에 음료 바닷바람까지 맞아가지고 언니 것도 갖고 오긴 했지만 시질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운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팩이 언니 이렇게 스탭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너무 좋잖아 뭐가? 스탭별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너무 좋지 이게 언니 이렇게 에센스가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를 바르고 팩을 하는 거야 아우 아우 봐봐 광이 난다 야 크림을 바를 거야 이게 이렇게 좀 내 기초 피부가 잘 다져져야지 내가 화장을 했을 때도 쫙 먹어가지고 수정을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 근데 너는 진짜 어쩜 그렇게 피부가 무슨 치즈같이 그렇게 생겼냐 으응?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